1. 빅뱅 태양과 배우 민유린이 다음 달 3일 결혼한다. 태양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이 평소 다니던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피로연을 한다고 4일 밝혔다. 이날 행사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. 신혼여행은 바로 떠나지 않는다. 태양이 상반기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다. YG엔터테인먼트는 중요한 새 출발을 앞둔 두 사람에게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축복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. 2014년부터 교제해온 두 사람은 2015년 6월 열의 사실을 공개하고 만남을 이어왔다. 지난해 8월 태양이 솔로 정규 3집 화이트나이트를 낸 직후 결별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태양은 기자 간담회에서 민유린은 영감을 주는 나의 뮤즈라고 만해 결별설을 일축한 바 있다. 2006년 빅빙으로 데뷔한 태양은 눈, 코, 입, 나만 바라봐, 웨딩 드레스 등의 히트곡을 냈다. 민유린은 2006년 광고 모델로 데뷔해 영화 써니와 KBS 예능 언니들의 슬램덩크 등에 출연했다. 이번 영상은 감사합니다.